촬영 중 야, 젓가락질하고 찍고 싶어? 찍고 싶어 원하는 오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네 엄치를 찾아보자 한번 바닥에 근데 확실히 고기가 많지가 않네 지금 막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죠 고기가 고기는 여기가 제일 많은데 뭐가 있나? 밀치 드시고 가실게요 자금바리는 어떻게 팔아요? 조그만 거는? 네 이게 양식인가요? 네 여기서도 잡혀요? 자금바리가? 네 어떻게 팔아요? 이번에는 먹고 가면? 먹고 가면 길을 쉬고 말아요 식사만 저기 밀치는 어떻게 팔아요? 밀치요? 식사까지 하시면 6만원 두 마리, 세 마리인가요? 두 마리인가요? 네 네 냉탕 다른 거로 해드릴게요 예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? 배는 맛있는데 네 냉탕 맛이 없어요 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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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as 고마워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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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세우는 선동이에요? 냉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? 팔아있을 때 급냉이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핵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? 그렇죠 이건 어디서 잡히는 거예요? 우리 제주도요 제주도 건가요? 네 아니야 고맙습니다 쫓 빠르면 되요 음... 맛있네요 빡새우를 하나 주문할게요 음... 이야... 젓가락질하고 갈채를 먹어 너무 맛있나요? 어때, 맛이? 네, 잘 먹겠습니다 식감이 바삭바삭거리지? 응, 바삭바삭거리지 올리고 바삭에 올리고 한 장 올리고 단을 올리고 뭐가 있을까? 아... 찰떡아 아... 찰떡아 초장 어때? 여기 세연아 이 수모 중에서 제일 맛있는 살이야 이게 뱃살 과연 어때? 맛있네요 뭐야 영혼이 없어요 맛없어 맛없다 그래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또 먹을 수 있겠어? 네 맛있어? 또 줘? 네 계속 계속 줘요 자 갑니다 에이 크다 한 입 가득 저는 맨 처음에 먹었던 물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 그래요? 저도 어떻게 맛있어요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멨 살 하나 남았는데 그거 넣어줄까요? 네 알겠어요 아니 엄마 먹어요 저 양보할게요 왜 와? 왜 와? 왜 와? 왜 와? 왜 와?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고기가 가장 안 잡힐 시기거든요 그래서 꽝 칠 것을 각오하고 미리 회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근데 왜 하필이면 숭어야 밀치야 왜 숭어? 응 숭어 숭어 그래봐봐 여기서 만약에 벵에돔이나 독가시치 이런 걸 회를 쳐서 먹었는데 가서 낚시하다가 그게 잡히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돈 주고 사먹은 거 잡히면 안 되지 그래서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? 이 제주도에서 절대로 안 잡히는 고기 숭어 중에서 숭어는 잡히는데 이거는 눈이 노란 가숭어입니다 흔히 이제 밀치 참숭어라고 부르죠 이거는 제주도에 서식하지 않아요 주로 서해에 서식하고 우리가 먹는 이 밀치는 다 양식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양식을 근데 사실 이 밀치가 저렴하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먹은 게 6만 원이야 근데 6만 원에 밥에 매운탕에 튀김에 이것저것 반찬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또 이 정도 받아야지 장사를 하지 여기서도 식당이니까 그럼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회가 지금 이 밀치가 철 작아도 이게 지금 사각사각 씹히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숭어는 완전히 뭐 잡어 중에 잡어 정말 저렴하고 맛없는 생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겨울에는 숭어도 돈 못지 않게 맛있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어설픈 참돈보다는 확실히 이 계절에는 밀치가 낫지 아 진짜?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식감이 참돈보다 나 엄마 여기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얼른 가서 낚시하자 응 맞아 낚시하고 싶지? 네 응 낚시하러 가자 이러다가 물고기 오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얼른 먹고 가자 그래 얼른 먹고 가는 거야 혜연이 무슨 물고기 잡고 싶어? 저요? 여기 뭐뭐뭐 있다고 했어 호연 이 他 지금 그걸 갖고 싶어? 그냥 생각나는 거 쟤는 얘기 제일 잡고 싶은 거 팡aint совершенно 오오오 manufacturer 맥 island 가서 바삭했다고 강의 농업 되겠다고 왔다 왔다 도시 감사합니다.